네 안녕하세요 조직위의 능력 우연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직위의 능력 어떻게 이론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 풀면 되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하위 항목은 제가 2차 시대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첫 번째 항목은 이제 NCS 조직위의 능력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위의 능력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6차시부터 넣어놨긴 했는데 문제가 6차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이론 바탕으로 해서 기출되는 문제들은 강의 중간중간 문제를 넣을 예정입니다. 우선은 조직위의 능력의 구조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들 하위 항목에 대해서 좀 먼저 인지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는데 하위 항목으로는 이렇게 4가지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의 부분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세부 요소적인 부분을 보면은 국제감각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묻냐.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있는가. 국제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국제적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어떻게 주는가. 악수할 때 어떤 손으로 해야 되는가. 장소를 잡을 때 어떤 장소를 잡아야 되는가. 약간 캐주얼한 게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국제감각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조직체제 이해능력 같은 경우에 조직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규칙과 절차를 파악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은 이제 조직체제부터 경영 이해능력, 업무 이해능력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조직의 구조에 대한 문제들은 한 문제 이상씩은 보통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는 규칙이라든지 절차 파악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란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이해능력은 이 문제가 제일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도 높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영 조정, 이 문제점 파악하고 어떤 경영이 올바른 경영이라 생각하는가. 담당사원으로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들도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 이해능력, 조직체제 이해능력 이 두 가지의 항목은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선 업무 이해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할 때 상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중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가 나오는 항목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학습 목표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직 이해능력의 학습 목표는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 체제, 업무 등을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기르는 것이 이 조직 이해능력 학습 목표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내가 속한 조직의 체계를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국제감각 같은 경우에 우리 배우락 교재를 참고하셔서 이론적인 파트만 보다 보면 그게 어려운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칠판에 써놓은 이론에 대한 정보들은 당연히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좀 적어요. 의수문에 비해서 이 이론 파트가 적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왜 이론에 어떤 문제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능력은 문제 안에 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안에 이론들만 외우고 이론과 이론을 생각한 상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론 보실 때 당연히 아는 단어고 당연히 이해하는 문장이라 해도 이 문제 자체를 그냥 스킵하는 경우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론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조직, 조직이 뭐냐? 두 사람 이상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식적인 상호작용과 조정을 해가는 집합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여기가 한 사람 이상으로 나온다던가 의식적인 상호작용, 비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측으로 나온다던가 기본적으로 이 항목은 보기 안에 오답으로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직의 능력, 조직의 경영체제, 업무 이해하고 직장과 관련된 국제감각 가지는 능력.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조직의 성립 조건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다음 중 조직의 성립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구조가 있어야겠죠.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떤 구조로 모이는지 조건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서로 협동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회사를 생각했을 때도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지 회사의 이익 창출이라던가 경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당연히 협동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엔 오답으로 제시될 가능성들은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외부 환경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외부 환경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의 오답들이 제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 조직의 성립 조건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협동을 지속시켜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짐, 당연한 거겠죠. 만족감도 둬야 되고 협동을 계속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성립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조직 유형 같은 경우에 이 항목 같은 경우에 문제로 출제되는 가능성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앞에 두 장 봤겠지만 이렇게 쉬운 단어들로, 쉬운 문장들로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던 거를 변형해서 문제로 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식성, 영리성, 조직 규모에 따라서 크게 조직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공식적이냐, 공식적이지 않은가. 영리적이냐, 영리적이지 않은가. 규모가 큰가, 작은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한번 보자면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맨 뒷페이지, 오늘 강의 맨 뒷페이지에 실제 기출 문제를 제가 갖고 왔기도 했는데 인간관계에 따라 형성된 조직은 비공식 조직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비공식인지 공식인지 좀 약간 아리까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비공식 조직의 예시들을 먼저 외우는 게 우선 중요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익을 추구한다,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돈을 추구하지 않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 정부 조직, 시민단체, 병원대학, 이렇게 비영리 조직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병원대학 같은 경우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사람을 낫게 하고 학문을 전파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비영리 조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 목적으로 하는 것들 당연히 사익 창출의 사기업이 있겠죠. 규모로 봤을 때는 소규모 조직, 가족 단위로 슈퍼를 한다. 그럼 당연히 소규모로 분류되고 대규모 같은 경우에 대기업, 다국적 기업 많이 모여 있다. 딱 봤을 때 소소하게 모이는 조직이 아니다 했을 때는 거의 회사 분류됐을 때 대규모 조직으로 분류됩니다. 조직의 유형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의 의미,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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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목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 넣고, 문제 넣고, 이론 넣고, 문제 넣고 이렇게 제가 섞어 섞어 넣는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머리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문제 자체가 보기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그냥 외운다. 아, 경영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게 있다. 한번 외우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의 의미, 경영의 의미에 대한 문제 경영 이해 능력 어떤 거 있는지 계속 나와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관리, 운영 활동 등을 하는 것 이라는 식으로 이 보기로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 문장은 문제 안에 1번, 2번 보기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 이해 능력, 현재 운영 체제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문제점이 뭔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경영 이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 경영의 구성 요소 뭐가 있어요? 경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영하는 사람이 왜 경영하는지 목적이 있어야겠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과정,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인적 자원, 목적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되나요? 안 되겠죠. 왜 경영을 하는지, 경영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인적 자원으로 봅니다. 인적 자원이 있어야지 경영할 때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겠죠. 조직의 구성원, 인적 자원의 배치와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인적 자원이 있어야 경영할 수 있다. 자금 같은 경우에 다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자금 같은 경우에 경영활동에 요구되는 돈, 경영의 방향과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경영 전략, 이 항목 같은 경우엔 되게 빈출도가 높습니다. 경영 전략, 다음 중 이 보기를 줘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활동 체계화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경영 전략, 2번 경영 체계,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경영 전략, 전략 같은 경우에 전략이 왜 필요하죠? 변화하는 환경, 계속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수립할까? 어? 갑자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뭘 많이 해?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영을 할까? 계속 경영 전략은 변화랑 같이 묶어 가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구성, 교수는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이 있다.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경영 목적, 인적 자원, 자금, 경영 전략 이렇게 4가지 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면 우선 경영자의 역할적인 부분들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빈출료가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 자체를 모를 경우에 문제 풀 때 1번이 맞는지 3번이 맞는지 헷갈려요. 이 단어들도 숙지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우선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어떤 역할이 있냐. 조직의 전략 관리 및 운영 활동을 주관한다. 키포인트는 주관이에요. 경영자는 주관을 한다. 두 번째 조직 구성원들과의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경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단어인가 봐요. 경영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이건희 사장님은 이렇게 방향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직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경영자의 역할이다. 인지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떤 조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주면 컨펌 컨펌이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내가 제시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이 항목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지와 발전에 책임지는 사람 당연히 경영자면 책임을 져야겠죠. 이 항목도의 경영자 역할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부 경영자는 일단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전체 수준으로 담당한다. 그럼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는 경영 부문별 활동을 수행한다. 어떤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사관리 등과 같이 경영 부문별 활동을 한다. 부문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다. 최고 경영자는 전체 담당. 전체를 담당한다. 최고 경영자. 부문별로 활동 수행을 한다. 중간 경영자. 하부 경영자 같은 경우에 현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하부 경영자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 경영한다는 하부 경영자였습니다. 전체 단위로 일을 경영하시는 분,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는 부문별, 인사, 재무, 생산. 부문별로 담당하는 사람, 중간 경영자. 현장 들어가면 하부 경영자. 이랬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전체 수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최고 경영자 이렇게 있을 경우 땡이겠죠. 현장의 경우에 하부 경영자라는 단어가 옳은 예시이겠습니다.